이곳에서 대물과의 조우는 이뤄질까? 저는 오늘 저수지꽃보다는 지금 대물이 나올 만한 밀양강 상류쪽에 찾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이쪽에서 좀 대물들이 나와서 매년 잊지 않고 찾는 곳인데 오늘 또 과연 큰 붕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보호가 상당히 길고 그리고 또 고기 힘이 워낙 좋아서 한 마리를 낚아도 손맛이 정말로 대단할 정도로 위력이 강한 곳입니다. 줄풀하고 수세미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 비가 많이 와서 다 쓸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로 밑이 포인트인데 바로 밑보다는 수심이 조금 깊은 더 약간 더 밑에 포인트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은이 정한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을 가지고 제법 이동을 해야 하지만 대물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꾼이 누가 있을까? 수은도 서둘러 짐을 챙겨 포인트로의 이동을 시작한다.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 또 고생을 하겠구나. 사짜만 나온다면 이 두 배 되는 거리도 걸어갈 자신 있는데 물 중간에 떠서 무언가 먹고 있습니다. 유터리아가 오늘 내 쪽으로 많이 안 와서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낚시를 몇 번 했네? 발자국도 있고 한 발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수차례 낚시가 이루어졌던 흔적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에 괜스레 마음 쓰지 않고 그만의 하루를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 밤이 되면 쌀쌀하기도 하지만 한여름의 날씨를 생각하면 요즘의 날씨는 그저 고맙기만 하다. 시간이 오후 늦어서 오늘 또 지금 방금 육공대로 대충 수심을 찍어 봤는데 미끼를 달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린 날에는 낮에도 입지로 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오늘은 지렁이 굴리텐으로 한번 승부를 볼까 싶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앞전에 다 외반을 사용했는데 뭐 수초도 있는 곳도 있고 뭐 지형상 어쩔 수 없이 외반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수초가 없고 그리고 맹탕이다 보니까 오늘은 떡밥낚시 쌍바늘로 해서 한번 승부를 볼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캐스팅에 떡밥이 한 알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두 알이 떨어지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지버력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또 긴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전체비 투척보다는 한번을 던져도 두 번 던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반을 보다는 오늘은 상바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줄은 모노 2호고 바늘은 붕어바늘 6호입니다. 원줄은 똑같이 카본 3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목줄 달고 밤낚시에 포커스를 맞춰 낚시를 할 생각이지만 오늘의 흐린 날씨를 감안해 당장의 시그널도 기대해보는 수은 기대는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지만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일 언제나처럼 설렘 가득한 낚시의 시작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좋은 예감이 함께한다 중간에 꺼 중간에 꺼 뭐지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와 왔어 우와 왔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우와 피아노줄 소리 난다 목줄은 약하고 뜰채는 안 펴놨는데 조심히 한 번 꺼내보겠습니다 목줄이 약해서 힘을 완전히 빼고 들어올리면 터질 것 같은데 야! 쳤어! 대피다가 허리껍 대겠습니다 잠깐만! 바늘부터 빼고 자, 바늘 뺐고 자동 방생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이렇게 썼냐? 개척하고 보내줄라겠는데 대충 봐도 한 35cm는 넘을 것 같은데 한 35cm? 제 예상대로 이렇게 흐린 날에는 낮에 이렇게 입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리길래 바람 때문에 이렇게 찌가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조금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챔질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많이 올리진 않고 한 4마디? 3마디 정도 탁 들어올릴 때 챔질을 하니까 정아웃이 돼가지고 스타트부터 허리껍 붕어 마수로 시작하고 합니다 미끼는 오늘 지렁이 글루텐이고 수심은 약 한 2m 정도 2m 안 되겠구나 한 1.8m 정도 되겠구나 1.8m고 낚싯대는 5위대입니다 좀 부담감이 조금 있었는데 뭐 4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작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어둠과 함께 다가온다 좋은 예감으로 시작한 낚시가 유쾌한 현실이 되었기에 오늘 낚시의 시작은 산뜻한 기분 그 기분처럼 청량한 바람이 밤낚시가 시작될 것을 전하고 있다 중간에 그 중간에 왔다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청모른 고기 같은데? 뭐야 이게 모래무지야? 뭐야 이거 우리 토종 어류는 맞는 것 같은데 모래무지 같기도 하고 처음 봅니다 모래무지 같기도 한데 이런 게 낫겨 이 미양강 상류 쪽이 청도에 동창천과 그리고 청도천 물이 이제 함유돼서 내려오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게는 모래무지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깨끗한 곳에 사는 물고기도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수달 지나갑니다 수달 반대편에 수달 유트리아 말고 수달 내 쪽으로 오지마 참 생태계가 잘 발달 되어있다 다이스 다이스 유트리아 수달 오늘 전반쪽은 수시 수심은 1.5에서 약 2m 정도이고 대편성은 앞에 수심이 낮다가 급격하게 깊어지는 수심이 있어서 다 긴 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짧은데 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심이 좀 유리한 것 같아서 전부 다 50대에서 60대까지 긴 대를 편성했고 제가 좀 대를 12대를 폈는데 고기 힘을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대를 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큰 붕어가 낚였을 때 옆에 한 두 대 정도는 감을 각오를 하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와준다면은 뭐 채비 풀어가면서도 낚시할 의향이 있으니까 제발 바람 그치고 한 번 더 시그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서는 밤에 한 번은 분명히 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멋진 시그널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뭐야 이거 붕어 같은데 씨알이 작네 씨알이 작다 그래도 최고는 좋네요 8시 넘고 9시 정도 되는 붕어인데 사이즈는 크게 안 큰 것 같은데 우와 붕어 비슷한 9시 같은데 챔질을 하는 순간 붕어가 놀랬는지 점프를 했으면 점프를 했으면 진짜 깨끗하다 붕어 얘도 아까랑 비슷한 9시인데 방금 전에 3번대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한 이만큼 올라오는 입질에 멈추길래 챔질을 했는데 허챔질이 되고 그 바로 옆에 때 똑같은 입질에 이 붕어인가? 아니면은 다른 붕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번째 때에 육공 때에 올라왔습니다 수심은 한 1m 50 정도 조금 넘겠다 한 1m 70 정도 되겠다 원래 이렇게 초저녁에 입질이 잘 안오는 포인트인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해 질 때부터 계속 따문따문 입질이 들어오네요 신기하다 씨알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즐겁습니다 잘가 왔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야 힘쓰는 거 장난 아닌데 옆에 때 감았어 옆에 때 감은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렇게 안 큰 거 같은데도 그렇게 안 큰데 와 힘쓰는 게 이야 뭐 이 사이즈의 옆에 때를 감았어 잠깐만 빼줄게 빼줄게 예 사이즈가 별로 안 큰데 피아노 소리가 났는지 이 시청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와 엄청납니다 이 아홉치 한 마리가 저는 한 35 넘을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첫 챔질 할 때는 와 이거 잉어겠구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힘을 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강붕어 역시 강붕어 제가 오늘 큰 붕어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재밌는 낚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맛도 손맛이지만 찐맛도 있고 그리고 입질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문다 문 들어온다는 점에서 오늘 낚시가 좀 재밌게 전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식간에 옆에 때를 확 감아버리네요 와 엄청난 대물이 모습을 보이거나 소나기 입질이 이어지는 낚시는 아니지만 지루하지 않게 소소한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낚시가 유쾌한 수은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바람이 거세진다 와 태풍이 태풍이야 낚싯대도 돌아가고 찌도 뭐 제멋대로고 아 안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보 이렇게 없었던 걸로 알고 출주했는데 예보가 바뀌었어요 밤에 다시 바람이 잡혔어 아 참 저 초저녁까지 입질 재밌게 왔는데 또 바람이 시샘을 부리네요 그 많든 구름이 다 그치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네 뭐야 이게 어 붕어 왔다 오이구야 오이구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몇 대는 걷어 놓고 잠시 차에 가서 쉬고 온 사이에 그 중에 또 몇 대 중에 또 이렇게 입질을 해 가지고 제 발 앞에 까지 와 있었습니다 참 야 이 바람 부는 와중에도 입질 안 한 거 보면은 오늘 제가 날은 잘 잡은 거 같은데 낚시하기 괴로울 정도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6시 그리고 7시 8시까지 입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다가 바람이 터지기 시작해서 입질이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좀 바람이 잦아 든 줄 알고 나왔는데 아직도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낚시는 할만한 거 같습니다 아침까지 바람이 불더라도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멍청이 쟤가 잘 안보여서 쟤가 올라온지도 몰랐는데 쟤가 누버 있었어 누버 거북이가 자기가 먹이를 바늘에 걸린지도 모르고 쟤가 눕고 쟤는 거북이는 올라와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참네 수온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아침낚시를 기다려 보았지만은 붕어의 움직임은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는 여기 밀양강 최상류에 위치하는 보를 찾아서 하룻밤 밤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운이 좋게 시작하자마자 35 정도 되는 붕어를 낚고 그리고 아홉지급 붕어를 연달아 낚으면서 상당히 재밌는 낚시를 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새벽에 이제 낚시를 못할 정도의 바람이 불면서 그 큰 붕어를 놀릴 수 있을만한 피딩 시간에 낚시를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그 시간만 했다면은 제가 원하는 붕어도 한번 만나 볼 수 있었을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야지 다음 낚시가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